인제 토론회를 봤습니다. 그럼 시간은 좀 된 거죠. 그죠?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뭐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제 얘기 듣고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의견은 이미 뭐 뻔합니다. 해외에서는 오래된 논쟁인데 거기서 한 발짝도 지금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죠. 마치 한국 야구가. 그 문제점 같은 것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된 거죠. 하나도 진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했던 건데 보니까 반대의 의견은 늘 똑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참여하신 분들이 방청객들이 좀 지나치게 좀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생각도 뭐 기피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나이나 성별 이런 걸로 따지지는 않는데 안타깝게도 모집단을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하고는 좀 다르게 참 반대쪽이 조금 많던데 만약에 이게 직접적 환우, 간병인 또는 환우가족 그리고 그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외되는 세대들이죠. 그죠. 한 발짝 물러나 있고 자기 자신도 죽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나이들이죠. 그죠. 힙으로 직접 와닿지 않을 만한 세대들이 주로 이렇게 모집단으로 됐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찬반할 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반대하는 측은 뭐 핵심은 똑같습니다. 뭐 자살방조, 생명경시가 풍조가 만연하다. 본 사람들은 천질 끈. 내가 똑같은 얘기라. 의사한테 왜 킬러의 역할을 시키느냐. 의사 부담 주지 마라. 호스피스부터 시작하자. 호스피스도 만일에는 안 돼 있는데 자꾸 몰아낸다. 노인네들 죽음으로 몰아낸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토론인 상품 하나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대 의견 내시는 그게 이명진 님 의사죠. 이분이 얘기한 댓글에 보면 또 조금 감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 얘기는 그냥 브레이크 역할 태클까지는 아니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재고해보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영상 내내 한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봤거든요. 핵심은 아무튼 우리를 킬러의 역할로 밀어넣지 마라. 의사는 킬러가 아니다. 힐러다. 얼마 전에 의협신문에서도 우리는 힐러지 킬러가 아니다. 의사는 힐러이다. 그런데 왜 킬러의 역할까지 하라고 자꾸 몰아가느냐 이런 얘기로. 게재했던데요 왜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들어줘야죠 왜 세빠지게 공부해서 이제 사람 살리는 한국은 연구하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걸로 몰아넣느냐 우리한테 이게 떠넘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 안락사만 해도 트라우마를 남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고충이죠. 이제 의료윤리 연구회. 분들을 이게 의사분들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모임에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분이 계시고요 반면에 저런 모임에. 활동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소리를 안 내고 계실 분 이렇게 의견이 제각각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분들의 윤리 의식에 맡기면 된다고 보고요. 의료 연구회 뭐 거기에서의 대표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죽음을 이렇게 뭐 처방을 내려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는 좀 못하겠지만 안락사를 인정하는 행위를 킬러 라고 말하시는 분은 뭐 저는 이런 킬러 라고 생각 안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행위 안락사를 인정하고 처방을 내리든 뭐 하는 그 행위를 킬러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시면 되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윤리 연구 연구회 의사윤리 연구회 거기에 또 의견에 찬동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냥 하면 되죠. 개개의 윤리의식에 맡기면 될 일을 애초에 우리는 이런 의견을 낸다 하면서 의사 전체 인양 얘기하는 건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정 그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 전에 제 영상에도 올렸던 그 니츠케비 학사 있죠. 호주에 뭐 저는 대단히 존경하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만들고 싶은데 뭐 비용기 값부터 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그분이 만나 줄지 모르겠네요. 후원하시면 내가 날라갈게 가지고 한번 보고 이분이 만든 그 사르코 도입 이거는 이제 처방전 의사 약물 이런 게 필요 없죠. 의사의 그 부담을 매우 덜어주는 하나의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또 말 많겠지 이거 제 의견이니까 저는 뭐 미래지향적 관짝으로 정말 멋있던데 아파트 뭐 500평 짜리 뭐 500평 짜리 있나 모르겠다 뭐 60평 이런데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몇십평 짜리에 사는 것보다 즉 그 관짝에 들어가서 죽는 게 한 100만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력사막 안락사법 이런 걸 실행하려면은 어쨌든 좋든 싫든지 간에 부딪혀야 할 곳이 몇 개 있죠. 부딪히든지 도움을 받든지 보세요 의료계 도움을 받든지 부딪히든지 법조계도 마찬가지죠. 같은 저희의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은 우리의 서포터 또는 우리가 밀어줘야 될 뿐이지만 반대하는 부분은 법조계가 있을 거고요. 종교계도 뭐 다 찬성하고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도 철학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계는 좀 빠지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철학계 철학자들이 좀 어떻게 보는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하는데 이런 토론회에 자꾸 종교계만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의료계에 한정한다고 볼 때 의료윤리연구회의 대표성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저분들은 모여가지고 글도 내고 신문도 하나씩 내고 한다고 하지만 그 대표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안락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튜브에 의사분들 찬성하는 분 많죠? 그러니까 이걸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의사를 다 또 우리의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댓글에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막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락사법 반대 측은 여론적으로 제가 이런 영상을 보면 안락사법 반대 측은 여론적으로 소수거든요. 뭐 한 이십 프로 되겠나? 이십 프로에서 그 정도 좀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자기들이 뭘 하면 의견을 내고 기사 뭐 어쨌든 잘 터지진 않지만. 뭐 신문이든 뭐든지 내줘 그런거 보면 뭐겠습니까? 그렇지 조직력 있구요. 자금력 있다고. 우위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죠? 소수정의의 느낌이죠. 정확히 탁 잘 갖춘. 근데 우리는 찬성 측은 뭐 내가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 또 이게 또 취재다 하고 싶은데 조금 뭐 저는 일 하기 싫으면 잘 하지 말자. 하기 싫으면 안하고 안 할 용기. 영상에서 하나 올린 적 있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거.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모르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을 포함해서 보면 그닥 영향력도 없구요. 좀 세게 말하면 제가 보니까 키보드 워리어도 좀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과연 전실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구독 좋아요 정도나 눌리나 모르겠다 뭐 그것도 고맙지만 그쪽에 댓글 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수많 많고 뭐 약간 좀 조직력이나 자금력 이런 게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여기 연구회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밥도 먹으면서. 맞죠?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편의от Alleg다